자 벌써 지금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보면 카나리아 바이오 M 대표가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이죠. 좀 악재가 터졌고요.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 대주주가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 M인데 이 자사 대표이사의 구속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혐의 자체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있지 않고 여러가지 찌라시가 돌고 있긴 한데 일단은 구속이 됐다는 얘기는요.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어느정도 구속의 타당성과 혐의가 입증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부터 여러가지 재료들의 모멘텀이 악재로 특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기존에 계속적으로 하다 가던 파동이 이렇게 박그릇 패턴, 세력들의 박그릇 패턴으로 추세를 돌리고 일단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때요? 네 내려오고 있죠. 일단 상승 파동 이외의 조정 파동 보면 이런식으로 지금 C파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C파동이 내려오고 있는데 A, B, B반등의 C파동 보통 이 A, B 파동 크기의 두배정도가 나오죠. 일단은 이 구간까지 딱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로서는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224일선, 1년선이라고 불리는 이 선에서 잡아주고 있고요. 일단 이 구간의 매물대가 핵심 지지구간입니다. 2만 구간에서 2만 4천 구간 이 구간이 핵심 지지대고 224일선하고 448일선 매물대가 현재 강하게 분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투심 자체나 거래량 자체는 현재 많이 죽어있다. 왜냐? 개미들이 달라붙지 않죠. 일단 카나리아 바이옴 관련해서 대표이사가 구속됐고 그 혐의가 자본시장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달라붙지 않는데 기간 외에는 왜 달라붙느냐 결국 아직 이런 법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이슈로 조정을 주려는 추가 하락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세력들의 모멘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구속이라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차후에 기소나 불기소 또는 재판까지 간다는 여러가지 사안들까지 그 기간 자체는 굉장히 오랜 기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일단 구속기사가 뜨면서 투심이 내려가는 부분에 기관계 외인은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상 주요 구간이긴 합니다. 기존에 지지를 해줬던 라인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 이제 지지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아까 이야기해드렸듯이 224일서라고 448일서 이 구간의 핵심 지지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런 재료가 나오더라도 결국 메꿀건 메꿀건 올라갈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미 손반영 됐고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개인들은 따라붙지 않지만 기관과 외인은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즉 수급적인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전의 냄새가 난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드리고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 24,000에서 20,000원 구간 정말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핵심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분할로 매수하게 되면요. 손절가 짧게 잡고요.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죠. 대략적으로 1차로 이 구간이 되겠죠. 32,000 구간의 1차 구간 모여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매물대였던 어디예요? 4만원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에 갭자리까지 있습니다. 갭자리까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자리를 메꿔준다. 결국 33,000 구간은 최소한 간다.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겠습니다. 갭이 뭐냐면요. 주가와 주가 사이의 공간이죠. 이런 공간들은 하락갭이 생긴 이후에 내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시간을 두고 메꿔줍니다. 지금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하락갭이 나왔었죠. 근데 어때요? 결국 내려오다가 어때요? 메꿔줬죠. 깔끔하게. 그리고요. 상승갭이 나왔었죠. 결국 어떻게 돼요? 올라간 다음에 다시 메꿔주죠. 지지 구간으로 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하락갭이 있습니다. 아직 하락갭을 메꾸지 않은 상태고 결국 여기 타점. 33,000 구간은 그냥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분할로 모은다면 못 꼬가는 자리다. 딱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기존의 이 저항라인들. 33,000 구간의 쌍고를 한번 만들었고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존의 지지 라인까지 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적으로 지지해준다면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최소한 33,000 갭짜리 메꾸고 4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한 반등과 다음에 기술적 타트상 큰 손익비가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강조 드립니다. 일단 이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보압하는 상황이고 거래량 없이 내렸는데 이렇게 거래량 없이 내리는 주가는요. 다시 한번 조그만한 거래량이 하나 터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반등하고 추가 모멘텀을 이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뻥카다.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거래량 없이 내렸던 이 조정파동은 뻥카고 결국 1파에 2파 그 다음에 3파 강하게 나온 이후에 4파 조정 구간으로 이런 식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전국과 갱신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보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파동은요. 전체적으로 파동을 식별할 때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파동입니다. 반대로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내려가면 하락 파동이죠. 그 중에서 현재 차트상은 현재 상승 파동의 모습을 하고 있다. 상승 중에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5파동으로 진행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레고보맙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상업적 계약과 판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임상 2상을 통과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진 상태에서 어때요? 글로벌 3상에 대해서 태메자도 다 모집했죠. 결국 거의 99%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 오레고보맙 관련해서 난소암치료제로 유미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단순한 구속 관련해서는 조정재료로 쓰인다. 너무나도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 오너리스크가 잠재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거든요. 막말로 대표이사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임상이 실패했다. 아니면 회사가 계속된 적자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이러한 구속 수사, 법정 리스크 결국 논란만 만들 뿐 결국 시간을 끌기 때문에 조정재료로 쓰인다. 이런 부분들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내렸기 때문에 회력들이 개입하거나 주가 방향을 하락으로 이제 아예 틀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재료에 크게 흔들리지 말고 개미 털기 구간이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적정 주가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 반드시 나옵니다. 갭자리 메꿔주고요. 이러한 최소 3가지 이상의 매수 근거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결코 매매에 어렵지 않게 수익 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재료민 뉴스 체크 했고요. 핵심 모멘텀 이야기 드렸습니다.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 체크 했고요. 이제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매물대와 파동 분석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바로 추가 매수과 1, 2, 3차 목표가까지 전체적인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 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 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등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 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 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률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조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nsp parking user